내년 전국에서 아파트 26만여 채가 분양에 나섭니다. 절반이 수도권 물량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성남 및 구리시 등에서 대단지 청약 대여들이 줄줄이 입주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 민영아파트 전국 268개 사업장에서 26만5,439채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평균 분양계획보다 25% 정도 적은 규모죠. 서울에서는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큰 주요 대단지가 분양에 나섰는데요. 특히 강남 3구에서 청약에 나서는 주요 단지들은 분양과 상한제 적용을 받아 청약 통장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단지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루에, 강남구 도곡동, 레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메이플자이, 서초구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서초구 방배동 DH방배, 송파구 신천동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등이 있습니다. 강남권 외 지역에서는 은평구 대조 1구역과 성북구 3선 5구역 등이 분양에 나섭니다. 경기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구역과 구리시 수택 2구역 등이 분양에 나섰는데요. 두 단지 모두 3천 채가 넘는 대단지로 서울과 가까워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서는 2,549채 규모인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내년 중 분양에 나섭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1,681채 규모의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가 내년 1월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 분양 예정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만 6,684채가 분양 시점을 연중으로만 밝혀 분양 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릴리사 관계자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2월된 분양 계획 물량만 10만 1,490채라며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공사비 갈등, 사업성 문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